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규의 주식투시경 윤정규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규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오늘 교육 내용과 그리고 오늘 자료 내용은요 매직 시그널입니다 매직 시그널에 대한 원천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드릴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전부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매직 시그널 관련된 원천 자료들 싹 다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장중에 그냥 상한가 좀 확 잡아내는 거 한번 보실래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의 월봉,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죠? 한진칼의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매직 시그널 어디서부터 나와요? 매직 시그널 어디서부터 나와요? 매직 시그널 나오고 거리량 빵 터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매직 시그널 크로스 나오고 거리량 빵 터지면 변동성의 확대와 함께 시세의 문질이 나온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한진칼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주봉의 기준도 일봉으로 그때그때의 흐름을 전부 보여드릴 겁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어때요? 고점에서는 그냥 꺾여줍니다 누구보다 먼저 지금 다시 확 꺾여주는 이러한 시점에서 전부 거기에 망청의 기준에서 전부 안 잡아놓으실 겁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래요 일봉 어땠어요? 여기서 새뼈량이 떴습니다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기울기가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량 거리량이 터지는데 이 흐름을 그냥 놓고 볼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상한가 그 다음 날 또 폭등 그러나서 비이성적인 음봉 전서구형의 흐름 이거 오늘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교육자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며칠 날짜예요 3월 18일입니다 폭락장이 연출되던 3월 18일 폭락장 때문에 그냥 누구나가 피 눈물을 뚝뚝 올리던 그런 3월 18일 근데 여러분들께 1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윤정두가 박스경제TV에서 3월 2일부터 교육을 해드리죠 그때부터 해서 노란톡 국민톡에 1500분방 그 다음 또 1500명 그 다음 지금 550명 3550명이 들어오셔서 이런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 음봉이 팡 떨어집니다 지금 채팅방이 난리가 났죠 저도 이 교육 받고 오늘 대박 수익 났어요 교육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장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시장을 알고 대처를 하니까 대형주든 소형주든 테마주든 전부 똑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한진칼에 엄청나게 큰 음봉이 빵 떨어져죠 시장에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구장창 밀려 내려와서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종목 다 그랬죠 그 다음 깨져 그 다음 음봉 나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이렇게 터집니다 이게 뭐예요?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이 뭐냐면 음봉이 장대 음봉이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때 당시의 거리량보다 이때 당시의 거리량이 월등히 실려버립니다 월등히 실리는데 이때 당시의 캔들 크기보다 이때 당시의 캔들 크기가 더 작아졌죠 더 작아졌잖아 작아졌는데 어떻게 거리량이 더 터지냐고 거리량이 터지면 변동성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응집됐다는 거야 응집 힘의 세기가 위든 아래든 꽉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튀겠지 밑으로 던지는 쪽이 이기든 위로 치고 올리는 쪽이 이기든 근데 밑으로 던질 수 있는 거는 공매도가 제한적이고 장래 매수를 통해서 51%의 지분이 확보된 상태 어디서 어떤 물량이 나와서 밑으로 더 던지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때 던졌던 물량이 카카오 쪽이 2% 갖고 있던 지분을 정리했다라는 시장에서의 뉴스가 나와 있었죠 그 마지막 자락의 물량 NH창고를 통한 물량 그리고 반도 쪽의 계열사들이 들어오는 삼성창고 대신창고에서의 기타법인 물량 그것이 그냥 꽝 꽝 꽝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느냐 아니지 2%면 얼마예요 5,900만 주에서 2%면 약 120만 주 가까운 물량이 NH창고에서 다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깨진 거란 말이죠 그 범위에서 반도 쪽에서 매수 잔량을 잡아내고 그럼 어느 방향으로 튈 거냐 이 방향으로 튈겠지 이 방향으로 튈겠지 변형, 샛배령의 기준이 됐든 장악형의 기준이 됐든 이거를 여기서 못 잡습니까 노란톡, 국민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진 도지가 됐습니다 이 도지의 방향성이 어디로 튈까요 가능성은 위가 더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자락을 넘기면 안정성을 본다면 이 자락을 넘기면 윗꼬리의 음본까지 본다면 이 자락을 넘기면 이게 얼마 저점이 3만 8,9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시가총액이 저점이 3만 8,900원이면 6,4,24,2조,4천억 그 수준의 종목이 상한가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20%대 폭등 그러고 나서 꼴이 차익 실현해요 안해요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매직 시그널이 올라왔다 다시 뉘어져버려요 매직 시그널 어때요? 쫙 크로스 났다가 그냥 다시 뉘어져버려요 그러면서 음봉이 꽝 시장도 꽝 이야 이거 뭐지?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뜹니까? 갭상승이 8%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시각에 갭상승이 8%, 장중반독이 16% 근데 이거는 다시 밀리더라도 전서구형 별 3개짜리 바닥에서 돌려지는 캔들 패턴 이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죠 그 다음날은 그냥 그 다음날도 반등이 10% 수준 근데 또 꼴이 그 다음날은 또 마찬가지인데 이날은 상한가예요 근데 이날 장중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오후장 2시 넘어서 갑자기 우두두두두두두두 밀리더니 강부하까지 밀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해석 전서구형입니다 전서구형이니까 바닥에서의 윗골이 상관없고요 전서구형이니까 방향성은 위쪽입니다 상관없고요 결론은 그 다음날도 윗골이 달린 흐름에서 5만 천원대 초반에서 보합권까지 4만원대 중반가가 확 밀렸는데 결국은 돌려서 상한가 거의 6만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털려야 안 털려야 절대 안 털리고 여러분들이 노란톡 국민톡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상한가 뿌앙 그러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의 상한가 뿌앙 여기서 왜 못 따라잡냐고 아까 얘기 안 해줬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변동성은 10%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다 그거를 장중에 교육받고 시가총액이 7만원을 넘기면 얼마입니까 7만원을 넘기면 6, 7에 42 4조를 넘기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의 흐름을 이걸 못 잡아내고 바닥에서부터 그냥 3거래일 만에 120%가 올라와요 4만원 밑반에서부터 9만원을 넘깁니다 이 3거래일 만에 120% 시가총액이 9만원이면 얼마에요 5조 5천억에 달하는 종목에서 3일 만에 120% 수익을 내서 계좌 원금 회복을 해야지 근데 자료 받으려고 문자 100원을 아껴요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 와서 교육 안 받을 거야 이 자료 받고 지금 나머지 시간에 시간이 이제 5분뿐이 없어요 5분 10분 내에 안 들어오시면 자료도 못 받고 노란톡에 입장도 안 돼요 내일 당장 이런 종목에서 수익 안 낼 거예요 매직 시그널 이렇게 돌려놓고 거래량 터지고 이런 종목 안 받아내실 거냐고 잠을 못 자니까 발음도 안 나와 그런 종목 교육 이거 언제 다 받을게 교육을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나서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우와 이게 뭐지 또 우와 이게 뭐지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이잖아 이 전날 이 전날 여기서 보고 계셔야지 야 변형 샛별형이 뜨려나 혹은 잉태형인데 뭐가 뜨려나 거래량은 죽어있는데 이거 뭐가 뜨려나 뿌왕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편입구간 설정을 다 해드리잖아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주봉까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요 그럼 또 은봉이야 아이고 힘들다 오늘 또 양봉이네 어제 기준에 갭상승에 고점 찍고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차익실현 그러나서 밑에서 다시 편입해 왜 절반을 지지를 해주거든 재편입 동시호가 다시 들어갑니다 우와 갭상승 이후에 양봉 10% 이상의 강세 꼬리 달아 차익실현 아니 이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에서 수익 내기를 왜 못합니까 시가총액이 5점은 어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월 31일 날 그냥 29% 상한가 다 들어가 버리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짜리가 4위인가요? 그 종목이 25% 올라오는 이 장에 왜 교육을 안 받아요 셀트리온 상승 잉태화 기념 뜨거우냐 폭등 날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갭에 대한 목표 줄까 다 넘겨 버리는 그냥 이렇게 좋은 장 여러분들만 힘드시고 어려운 거예요 왜? 3월 달에 3500분 이상 들어왔다니까요 더 이상 방 안 열어드릴 거야 그분들은 벌써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 좋은 종목으로 오늘 같은 날은 현대차 같은 종목으로 전부 대박 수위 감고 있죠 빨리 노란톡 국민톡으로 찾아오세요 저 윤정도는 빨리 가서 온라인상에서 교육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식형의 윤정도였습니다